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대회인 북극곰 수영축제가 해운대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도전자 5천여 명이 참가해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휴일표정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수영복 차림에 사람들이 겨울바다로 뛰어듭니다. 차디찬 겨울바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먼바다로 헤엄쳐 나가보기도 합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의 기온은 영상 6도로 제법 쌀쌀할 만도 하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8월의 한여름 해운대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신이 나고 오히려 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합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번 수영대회에는 국내외 도전자 5천여 명이 참가해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동화 속 세상을 연상케 하는 유럽의 한 시골마을에 열차가 통과합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움직이는 기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작은 것도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놔서 멋지고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휴일인 오늘 부산 경남 곳곳에서는 추위를 잊은 나들이객들과 이국적인 정치를 느끼려는 학생들이 몰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